걷고 있는 길의 끝을 아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찬의 역사관입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관 그럴 때는 두 가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어떤 길을 걷는가 길을 체크해야 되고 또 하나는 끝이 무엇인가 목적지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구제는 12절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은이라 길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바른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고 또 끝도 그렇죠 사는 끝이 있고 죽는 끝이 있다 그러니까 길과 끝이 역사관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역사관을 갖고 있느냐를 보면 어떤 길을 걷느냐 역사관에 따라서 걷는 길이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목적이 뭔지 그것도 다릅니다 그게 역사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역사관이겠죠? 예수의 길을 걷는 거 끝이 예수님 만나는 거 그게 역사의 끝이겠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역사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끝이다 그거 뭐 더 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천국과 지옥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길 걸어가면 천국의 길이고 이 길 걸어가면 지옥의 길이고 마지막에는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예수님 만난다 아니면 못 만나다 그거죠 부자와 나사로가 기독교 역사관의 요약이겠네요 사는 길 두 가지 길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끝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천국 갔다는 거고 나사로는 천국 갔고 부자는 지옥 간 게 명백하잖아요 물을 찍어서 한 방울만 입에 적시게 해달라 무슨 뜻입니까? 지옥에는 생명의 가능성이 전혀 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곳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 크리찬의 역사관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 그리고 역사 속에서는 짧게 짧게 끝을 보잖아요 역사의 끝이 무엇인지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길을 알고 끝을 볼 수 있는 역사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지혜는 크리찬의 역사관을 갖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두 가지겠죠 길을 아는 것 또 하나는 끝을 아는 것 먼저 길을 아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기 길을 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찬양 가운데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길과 끝이 다 나오잖아요 기독교 역사관을 제일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끝이 어때요 우리가 해결 못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심판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게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신다 십자가 가지고 떠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날 또 믿어라 내가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요한복 14장 6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름 알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길이다 그런 뜻 아니에요 내가 길이다 이 길을 가다 보면 끝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뭐 그런 뜻이겠죠 이게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역사는 길과 끝을 체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딴 일은 예수님이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길과 끝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뭡니까 4등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질이 없다 이게 기독교인 역사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의 끝이 어딨냐 그런 거겠죠 반대로 똑같은 얘기인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목적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끝이 뭐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게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살아요 아무 길이나 막 가는 거죠 어떤 길을 갑니까 주로 편한 길 나 좋을 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보시면 구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심상히 여긴다는 게 뭡니까 우습게 여긴다 또는 가볍게 여긴다 또는 재미로 여긴다 NLT에는 Fools make fun of guilt 이렇게 죄 짓는 거를 재미로 여긴대요 fun of guilt 죄가 뭡니까 죄가 헬라어로는 하말티아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목적에서 벗어나다 그게 죄잖아요 목적에서 벗어나는 걸 재미로 여긴데 이런 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목적지가 뭔지 그걸 가는 길이 뭔지 길과 끝을 점검하고 점검하고 하는 거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대충 살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람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목적지가 보이니까 길도 보이니까 딴짓이 안 하겠죠 그런데 항상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사람을 바라봅니다 맨날 하는 소리가 뭐죠 다 그렇게 사는데 옆 사람 쳐다보는 거죠 구원이 상대평가이지 않은가 봐요 절대평가인데 소동과 고모라인 사람 다 죽었죠 쳐다볼 거 뭐 있어요 방알불에서 범죄했던 사람 다 죽었죠 옆에 사람 쳐다볼 게 뭐 있어요 노빼면 안 쳐다보는 사람 다 죽었죠 옆 사람 쳐다보면 뭐예요 죽는 데 끼면 다 죽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 쳐다봐야 길을 보다라 길을 또 하나는 상황이죠 그건 말씀은 아니고 맨날 상황윤리예요 어쩔 수 없어서 그 상황에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자꾸만 지워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사람과 비교하는 것 상황과 비교하는 것 이게 우리를 뒤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바라보고 예수 바라보고 사는 거 그게 사는 길이다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은혜 주십시오 은혜가 뭡니까 불쌍하게 해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길을 모릅니다 주의 길을 걷게 해 주세요 길에 대해서는 한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 오늘 앞에 있는 형제님 이번 티셔츠 입고 있네 세컨 찬스라고 돼 있죠 은혜가 뭡니까 은혜를 굳이 정의를 내린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실패한 자에게 기회 줄 테니까 승리해 뭐 그런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대단한 사람 되라 그런 게 아니고 은혜라는 거는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 주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우린 실패하면 기회 안 주잖아요 그런데 실패한 자에게 세컨 찬스를 주는 거 그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자들에게는 사람 쳐다보고 안심하거나 상황 쳐다보고 난 그럴 수 없어 그게 아니고 그냥 부딪히라니까요 혹시 실수했더라도 다시 시도하라니까요 그게 길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넘어지고 넘어져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세컨 찬스 그게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도전서 10장 13절 보니까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세컨 찬스지 뭐 딴 겁니까 그럼 일어서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길의 운명 악한 자의 집은 망했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아리라 하여튼 뭐 여기 반복되는 얘기들이니까 길 체크하십시오 길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엉터리 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 쳐다보고 안도하고 많이 간다고 넓은 길은 망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상황이 어쩔 수 없어 그런 소리 백날 해봐요 지옥감은 맨날 상황 때문에 그런 사람은 다 모여 있을 거라고 실패해도 또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최종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 이게 역사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를 길로 삼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또 하나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 끝이죠 영적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끝이 있다는 거죠 영적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율법 조문의 특징이 뭐예요 현재만 쳐다보고 맨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으로 한다는 건 뭐예요 끝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거다 당연한 거겠죠 끝을 바라보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크리스찬 그러면 목적지를 바라보고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끝을 바라보고 사는 크리스찬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바라보고 사는 크리스찬 우리는 자기 그냥 상상대로 될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꾸 믿는 경향이 있어요 내 눈과 내 판단을 제가 다시 창세기를 요즘에 또 좀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야곱 얘기인데요 창세기 29장 25장 보니까 아침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왜 그렇게 웃기지 내가 야곱이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라엘을 사랑했잖아요 7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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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미파 솔라 시도도 안 할 거야 라 라밖에 모를 거예요 라 를 좋아하고 그런데 옛날에 형광등이 없었잖아요 에디슨이 없어서 등이 없잖아요 뭐 사랑해 행복해 별소리 다 했을 건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레아드 좀 나빠 말을 안 했잖아 부끄러워서 말을 안 하겠지 아침에 얼마나 놀았을까 라엘 그랬대요 레아라 나 너무 웃기더라고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런 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경험 안 합니까 내가 볼 때 확실하게 이 일이면 다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침에 보니 레아라 이거 아닌데 제가 보니까 뭐가 그런 게 있나 학교 다닐 때 보면 뭐 이렇게 좋은 대학 들어가면 세상 다 되는 줄 알잖아요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무것도 아냐 그거 어떤 사람은 그럴까요 대충 대학 나왔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근데 나온 사람부터 대학 안 나온 사람 별로 없잖아요 뭐 별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즘에 종종 직장 갈 때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 1988년도에는요 최고 직장이 증권사였어요 증권사에 막 줄 쫙 쓰고 그때는 취업이 잘 될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다섯 군데 붙고 서로 오라고 그러고 그때 제일 인기 없던 데가 내가 볼 때 포철이야 포철 포항이 본사라고 포철 가면 선물을 한 20만 원씩 써요 싸주면 죽고 있어요 저도 엄청 받아왔어요 거기서 놀러 갔다 오면 각설하고 그런데 좋은 데 다 끌려가다가 정말 아무데도 아닌 거라고 갔던 데가 옛날에 금성사 지금 LG전자 또 어제들은 은행 은행은 한국은행과 외환은행 빼놓거나 외환은행도 약간 좋은 은행이었어요 나머지 시중은행 내 친한 친구가 국민은행 갔었는데 다 우리 애도했어요 애도 금성사를 가냐 국민은행을 가냐 그 둘만 지금 남아있어요 이사 되고 행장대기 전년이라고 그러고 우리 애도했던 애들 그때 잘나갔다는 애들 지금 걔네들한테 도우 먹고 밥 얻어먹고 있고 다 망해가지고 미국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있고 그 친구도 생각나더라고요 아침에 보니 내야라 우리 인생이 그래요 지금 좋다는 게 좋은 거 아니고요 내 눈에 성공이라는 게 성공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 엉뚱한 길 가다가 무너진 거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금 인기 있는 데 가면 다 망해 내가 보니까 우리 선배들이 되게 좋아했던 게 건축학과거든요 들어갈 때 서로 건축학과 좋다 나올 때 깡통 우리 또 전작과 그러면 줄 엄청나는데 지금 없다면 아무것도 핵 물리학과 지금 핵 개발도 안 하고 원전 없어서 다 깡통 숟가락 빨고 있다면 모를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깨니 내야라 끝은 누가 하십니까 그냥 주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다 보면 이게 뭐지 뭐지 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길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나는 길을 모릅니다 끝을 모릅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름을 이제 어렸는데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 했다 팩트 사실이 뭐냐 나 이제까지 사실에 대한 정의 가운데 이렇게 정의를 잘 내는 사람 처음 봤어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사실이래 나 너무 통쾌해 그게 뭐 이것저것 사실 따지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옳다는 게 사실이래 팩트래 그게 그래서 나머지 이론 다 버려버렸어요 하나님이 옳다 그런 게 사실이야 고린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감을 받는 자가 그게 사실을 추구하는 자죠 사람이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감을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이라는 것이 사실이라 그 뜻이죠 너무 명쾌하더라고요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대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얘기하지 말고 하여튼 크리찬의 역사관은 길과 끝이다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님 바라보는 마지막 끝을 바라볼 수 있는 목적을 바라볼 수 있는 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는 크리찬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체크할 걸 그럼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떻게 하죠 양심이 외칩니다 양심에서 누가 일을 해요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수정 기능이 나와요 성령이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서면 막 이렇게 뒤흔들어가지고 흔드심의 은혜를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게 만들고 날마다 우리에게 끝을 보게 만드는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은 조명해 주잖아요 보게 만드시고 성령 아니면 우리가 어찌 설 수 있겠습니까 10절을 한번 깨죠 10절 10절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마음의 고통 누가 압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그래 뭐 고난당한다고 그러는데 난 네 마음 이해해 거짓말해요 이해 못해요 저도 고난당할 때가 있었잖아요 아무도 이해 못하더라고 이해하는 척하는 것보다 그 옆에 앉아가지고 우둑하게 앉아있고 그냥 반찬이나 갖고 오는 사람이 제일 고맙더라고 저도 요즘에 누구 고통 나갈 때 뭐 이해한다 그런 소리 안 해요 가만히 옆에 있어주고 기도하고 몰라요 고통은 자기밖에 그리고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네요 아무리 즐거워도 다른 사람이 참여 못해요 그런 게 인생이죠 다이도 보세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뭐 평탄했잖아요 1년 정도는 근데 겉에는 평온했지만 속은 어땠나요 10편 32편 3절 4절 보니까 입을 열지 아니냐 할 때 내 뼈가 쇠하였다 뼈가 녹아버렸다 주의 손이 주의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는 밤에 마른 같이 되었나이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근데 속으로는 죽을 똥 살똥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거 누가 일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는 거라고 그래서 껍데기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수정이라는 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는 게 웃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다 겉은 웃지만 속은 운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해 보이지만 실패한 인생이 있고요 타윈이 그랬잖아요 또 겉으로는 실패해 보여도 또 성공한 인생이 있죠 바울과실라가 빌리포 감옥에 갇혔을 때 실패자잖아요 착고에 매이고 습기찬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죄수들이 듣고 옹문이 열리고 영광이 임하고 그게 왜 실패예요 껍데기 갖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지금부터 잠깐만 놀리는 게 뭐냐면 아 복사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보란 듯이 일어서길 원합니다 아 누구 보란 듯이 사람 보는 게 뭐가 이렇게 잘난 거예요 잠깐만 아 내가 이제 짠하고 나타나겠대 뭐 교회의 유명 인물이 되겠대 어쩜 그렇게 보고는 몰라 나중에 큰일을 치려고 그래요 큰일을 치려고 그거 아니거든요 내 안에 성력에서 역사하시고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뛰는 거 그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사람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라니까요 그게 기독교적인 역사가 아니에요 그 길을 걸어야 되고 그 끝을 걸어야 된다고요 여기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15절이죠 15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는 이라 어리석은 자 바보 천치는 온갖 말을 믿어요 왜 믿죠? 속에 기준이 없으니까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심지가 경고하지는 않아요 맨날 그냥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확신한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어 조금 잘되면 확신한다고 하고 조금 몇 사람 칭찬해주면 호들갑을 떨고 사람하고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은 사람과 환경이 조금 어려워 있으면 낙심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죽지 않은 자아니까 맨날 그러고 있다고 그거 깨져야 됩니다 그거 깨지지 않으면 반복되는 거잖아요 심지가 경고한 사람은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NIBC 난 죽고 예수님이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순례의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요 그게 크리스찬의 역사관입니다 목적지가 없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좌충우돌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마지막 끝 19절을 보십시오 악인의 선인 앞에 엎드러지고 불의한 자는 은혜문에 엎드러지는 이라 성령께서 이렇게 수정하셔서 우리를 예수의 길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끝으로 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을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방법만 배우라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왜를 갈 거예요 왜? 왜 그런가?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해석이 되는 존재들이에요 아무리 고난이 커도 해석이 되면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짐켈러라는 사람이 있거든 짐켈러, 목사지 말고요 팀이에요 그건 팀켈러고 짐켈러라는 반도체 디자인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런 얘기더라고요 예를 들으면서 탁월함을 이루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음식을 만든다고 하면 레시피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레시피가 있잖아요 음식 만드는 레시피 레시피 갖고 그냥 그거 많이 갖고 있고 그냥 음식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하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레시피 하나를 갖고 왜 이런 레시피를 만들었는지를 묻는 사람이 있대요 원리를 여기서 왜 이거 발효를 시키나? 발효의 원리를 공부하고 왜 이런 재료를 이렇게 두 가지 삭나? 음식 길이 좋아 그 다음 어떤 때는 어느 정도 온도, 연력 각도 연구하고 이렇게 다 연구하다 보면 원리를 파악하니까 레시피만 많이 갖고 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삼류되는데 원리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응용이 돼서 새로운 것들을 다 할 수 있다 똑같다는 거예요 뭘 하든 간에 율법주의자들은 레시피 모으는 거예요 뭐 하라 말라 맨날 그거 밖에 없어 뭘 하라 말라 이게 옳으니 그르니 맨날 전할 것 같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왜 이걸 주셨나? 왜? 왜? 왜가 중요한 거죠 예를 든다 그러면 자문연체의 주제가 뭐예요? 자문 1장 7제라니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그럼 보세요 여와를 경애한다는 게 이게 영어로 하면 fear잖아요 존경하고 두려워한다 외경심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fear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와를 두려워하는 거 우리 지금 뭘 두려워하죠? 그냥 벌받는 걸 두려워하잖아 뭐 어제도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암행도 안 하고 그러잖아 벌받는 거 징계받는 거 그런데 여와를 두려워하는 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벌받아 징계를 받아 그래서 우리를 돌아오게 만들어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 내가 볼 때 그건 50%도 맞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가장 큰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아니 때리는 아버지 뭐 징계하는 아버지로만 보인다 그러면 자녀들이 아버지가 가까이 지겠냐고요 왜 그러는지 아버지의 눈물을 아는 아들이 진짜 아들이지 그렇게 하는 아버지 눈물 왜 그런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경애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는 건데 때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게 레시피가 아니라 원리를 아는 종이에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내게 어려워지는 거야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오는 두려움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봐 오는 두려움 그게 여와를 경애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뭐가 두렵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안 될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게 여와를 경애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식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그게 여와 경애거든요 하나님 가까워지고 그걸 좋아하고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이 죄를 못 이기겠냐고 하나님 죄의실한 게 죄인데 그러니까 이건 레시피가 아니라 원리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부하고 구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우리 크리스찬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이유가 뭔지 자문을 통해서 제발 그냥 머리 깡통같이 해서 그냥 읽고 자기 선입견으로 들어오는 걸로만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해주셨냐 원리를 봐야 돼요 원리를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 하나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럼 뭘 두려워하는 건가? 맞을까 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징계받을까 봐? 일단 아니잖아요 더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거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다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나머지 이해가 다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원리입니다 레시피가 아니라 음식 못하는 아줌마들 특징이 뭐냐면 맨날 레시피만 잔뜩 갖고 있어 유튜브 보고 우리 큰딸도 요즘에 유튜브 보고 맨날 만들었다고 하는데 모양만 그렇던데 먹어보면 그거 먹겠어요 먹는 어떤 형제의 얼굴을 보니까 씹은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늘겠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실패해도 괜찮아요 원리 그게 크리스찬 역사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리를 알려주셔서 이 길을 왜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만들고요 이 길의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 넘어서서 선포를 하게 만드신다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똑똑해져요 왜요? 원리도 알고 끝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역사관은 길과 끝이라는 것 성령의 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시피가 아니라 이해를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대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